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?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. 외출하실 때 옷 잘 챙겨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연주곡은 우로라 열풍아 임자 선생님이 부르셨죠? 그리고 작사는 한산도 선생님, 작곡은 대경호 선생님 이 곡은 1965년에 발표된 곡이고요. 영화 주제곡으로도 최고 사랑을 받는 곡이었죠? 태월이 5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명곡이죠? 이 가사 내용을 보면 불행한 연인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아놓은 내용이죠. 우로라 열풍아 리듬을 보면 트로트고요. 디스코는 템포 124에 마치시면 되고요. 저는 키는 지키로 할 겁니다. 그리고 올갱도 역시 지키로 할 거고요. 지키로 하는데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지하고 시하고 디세븐 밖에 없습니다. 저는 원곡이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꾸밈음을 사용해서 연주하겠습니다. 악보는 동영상에 첨부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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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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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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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그러나 여호의 풍마다 미세 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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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